자, 문제 풀 때 기본이 뭐냐면 저도 실전에 여러분이 풀자마자 시험을 받자마자 저도 문제 풀었거든요. 제가 수업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푸는 거 아시죠? 뭐냐면 대입학은 첫 문장부터 읽으면 진짜 아마추어예요. 문제 풀 줄 모르는 거야. 무조건 뭐라냐면 대문자 다음에 주어 동사 한번 보세요. 그래요. 주어 동사인데 어쨌든 첫 문장은 꼼꼼하게 읽을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결론도 일단 꼼꼼하게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예요. 보자마자 한다? 주어 동사 한번 알아? 한 연구가 대니아를 연구가 대니아를 보여줄 수 뭐야? 실험 연구? 결과란 말이야. 묶으면서 언제 푸는 거예요? 아, 이거 실험 연구 결과구나. 그 다음에 대문자. 어? 연구는? 동사 사용할 게 발견했... 연구가 발견했으면 뭐예요? 실험 연구 결과. 그러니까 강약을 주면서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투 컬티베이트 하기 위해서 블라블라. 주어 동사. 자, 대학, 와우. 대학교는 뭐뭐, 다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문장. 이게 첫 문장부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정말로. 왜냐하면 영어 문장은 평균 7, 8문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 소재 알고, 결론 알고, 연구 결과 두 개에다가 이제 주제문까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꼼꼼하게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 글 읽을 땐 수식어구를 빼고 읽으면 글의 스토리아 전체가 전개가 되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구 중에 굳이 듣고 싶으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외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 답의 근거는 제가 표시 갖고 왔습니다. 이거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고문인데 자, 적절한 조건이 부여가 되면, 부여가 된다. 근데 이거 수식어구니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못했다고 문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분사고문이고 못 봤다고 해서 자, 주어. 기업가 정신은. 자, 동사핵심. 해석적으로는 요 놈이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짜여질 수, 엮여질 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부가 엮다, 만들다의 뜻이거든요. 자, 어디로? 이거 EBS 교재, 올해 교재도 있죠. 패브릭이 섬유가 1번이고 2번 뜻이 구조입니다. 캠퍼스 삶의 구조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엮여질 수 있습니다. 배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크게 뭐뭐한 채, 뭐뭐하면서 수식어구는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뼈대란 말이야. 소재는 기업가 정신, 대학 생활에서 엮여질 수 있지 않겠냐. 자, 이제 연구 결과예요. 똑같아요. 수식어구를 빼면 전체 구조가 보이거든요. 한 연구가 보여졌습니다. 데디아를. 자, 뭘 보여주고 있느냐. 수식어 뺄게. 직장 내에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주어갑니다. 동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동료들이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침을 연구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가 영향을 미쳐요. 자, 스팟이 찾다 발견하다. 기회를 발견하고 그, 아, 이것도 올해 EDS 교재 있었지. 액톤이 뭐뭐에 따라 행동하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기회를 발견하고 기회에 따라 행동하는 거에 동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대학교 삶에 기업가 정신을 넣을 수 있대. 동료들이 직장에서 서로 서로 기회를 발견하게 도움을 준대.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뒤에 있는 건 수식어구란 말이야.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 또 주어. 연구. 이들아, 수식어 모수기 하니?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연구는 대디아를, 연구 결과 추예요. 연구가 뭐라고 발견했느냐? 사람들. 후에 가로울고, 어느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어떤 일과 교육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비 라이클릭 투인데 해석적인 동사는 여기 핵심이지. 다양한 일과 교육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니아는 수식어구. 하나에만 집중한 사람들보다.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자, 지금 이게 다예요. 소재는요. 기업과 정신, 대학교 삶에 넣을 수 있대요. 첫 번째 연구 결과 동료들이 기회를 찾는 데 영향을 미친대요. 서로 서로. 두 번째 연구 결과 다양한 일과 교육 배경이 있으면 자기 일을 시작할 수가 있대요. 이제 주제문입니다. 갑시다. 투 퀄리티브에 노마하기 위해서예요. 자, 기업가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선 주제문 대학교 아, 그렇다면 우리말 한 번만 해석할게. 대학은 뭐 할 필요가 있어?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 간접 목적어. 이거 직전 목적어예요. 학생들한테 넓은 기회를 아까 넓은 경험 같은 게 있어야지 자기를 시작한다며. 그러면 학교가 학생들한테 넓은 경험을 줘야 된대요. 그 다음에 또 넓은 노출을 다양한 개념. 이거 뒤에 결론은 알고 될 것 같아. 노골적 제공이 있으니까 이건 오답지이진 않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죠. 대학은 학생들이 기업과 정신을 함에 하도록 환경을 조성, 여러 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워밍은 문제였어요. 다필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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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